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몇 주 전 바이든과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하고 보냈으니 만나는 좋습니다. 블링컨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가 미중 수교 45주년이라면서 양국은 파트너가 돼야지 대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잘 되려면 첫 단추를 맞게 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성취를 이뤄야 하며 서로 상처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악성 경쟁보다는 구동존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언필신 행필과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합작해서 윈윈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 바이든과의 통화에서도 미중 관계의 안정된 발전을 이루기에 조화를 귀하게 여기고 안정을 중시하며 신뢰를 근간으로 하자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에 앞서 왕인은 블링컨에게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블링컨에게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3개 불효를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 중국의 발전을 억누르지 말라. 중국의 주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은 중국의 제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없고 중국의 주권과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충돌도 원하지 않으며 관계를 단절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블링컨은 바이든이 보냈으니 방중을 한 것일 뿐 미국의 목소리는 사실상 낸 게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에 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러모로 압박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과잉 생산 이슈에 대해 중국은 헛된 신화라는 입장입니다. 세계 최대 산업기반을 가지고 저렴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전세계에 공급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중국 기업은 전기차, 이동통신, 태양광, 배터리 등 중요산업 분야에서 거칠 게 없습니다. 중국은 서방세계에 대해 왜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무기 부품과 이중용도 상품을 팔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먹히지도 않습니다. 가령 DJI 드론의 경우 러시아가 민수용을 구매해 군사용도로 개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레저용 전지형 버기카를 구입해 전투용 차량으로 사용하건 말건 그것은 구매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판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 미국으로서는 문제삼을 뾰족한 명분이 없습니다. 또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해봐야 그저 바보같은 소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25일 열린 산업관련 포럼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 베이징을 방문해 올드프렌드 시진핑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제한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푸틴에게 방중시 니콜라이 체르니쉐프식의 혁명소설 슈토젤러지 무엇을 해야하나를 선물로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이 강력한 리더 상남자라면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슈토젤러지는 영미권에서도 번역돼 나와있는데 중국에선 점어빤 어떻게 하오리까란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출판연도는 1953년으로 도서관에 납본된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시진핑이 1953년 6월 15일생입니다. 시진핑이 생년월일에 들어맞으면서 책 제목처럼 앞으로 러중 양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입니다. 러시아의 외교 방향은 언제 봐도 대단합니다. 사소한 디테일에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날카로움과 섬세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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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